OPGG프로그램? 왜요? 그거 깔면 어떻게 되는데? 감사합니다아아 고맙습니다 아 룬을 오토로 하면은 그 플리츠도 있잖아 플리츠로 안하는 이유 저에게 맞는 룬이 있거든요 뭐야 이게 이거 다 보면 보상줘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거야? 세상을 구했잖아 내가 다 봤어 뭐라고 말 좀 해봐 럭스 제발 대체 어떻게 해야해? 어.. 초각상에 말하고 있네 혼잣말까지 하고 말이야 후윽 아 난 여기까지했어요 카이사 아칼리 아칼리 머리 봐라 아칼리 후.. 후까시바 어? 뭐야 이거 아 약간 그 건강미 건강미 에코 소나 소나는 응궁으로 말하는데? 목가기념가 너무 기괴해 소나 보상을 준다는거에요? 안준다는거에요? 영원석 시리즈 요걸 준다고? 어 이런거 필요없는데? RP나 이런게 필요한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탈리아 하다보면 알았었죠? 아 재촉하지마 아 죄송합니다 그니까 이제 별수화자 에코랑 애들이 나오니까 이제 만든건데 이런거를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사실 쓰읍 안해도 되는데 밀라 어 별의 숙적 저 피들스틱을 좀 연습해왔거든요 저 피들스틱 연습해왔어요 피들스틱 서포터 좋아요? 근데 와드가 너무 이상하던데? 피들스틱 서포터 제가 한판 해왔어요 중급에서 이제 스킬 다 숙지함 나 예습도 하지 나 다 나 제라스랑 브랜드도 연습해야하잖아 아 티어표 보고 어? 나 이거 저번에 한번 상대했었는데 음 레나타? 레나타 한번 해볼까? 레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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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나올지도? 스킬 섹 내가 10만 원어치 질러났지 어? 없어졌어 어? 어? 어이 귀엽다 이거 만들까? 어이 아 조합이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야지 영어석 팔면 돈 줘요? 아 이거? 안 주는데? 주황정수인데? 아 이거 이걸 팔아야잖아 어? 너 어떻게 이거? 알피 씨바 아네 내 십만원 돌려줘요 내 십만원 아 아 돌려줬다 양심있어서 다행이야 흠 흠 뭐하라고? 나만의 상점? 아 이건 안가 살거 없어 챔피언을 갈면 파랑정수 나와요 아 그거 알지 아는데 이거 언제 다 갈어? 6천논 나올 때까지 어떻게 갈아 유니 아 딜란드 어,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건 안할래 보유하고 있는 거만 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자야 할 수도 있잖아 바꿔, 바꿔줄 수도 있잖아 이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이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 아, 나중에 바꿔줄 수도 있단 말이야 사면 알리스타 안돼 근데 알리스타는 나중에 쓰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있지? 랭가가 옛날에 좀 썼다 어, 옛날에 좀 썼어요 좋게 꿀 아, 이제 다 있어서 안 돼요 아, 바꿔줘야돼 아, 바꿔줘야돼 아펠리우스 하는 사람하고 바꿔줘야된다고 레나타? 씨바, 이만큼 갈아야지 레나타 할 수 있어 불공평해 crimin 그럼 마지막 싫어 할꺼야 레나타 연습하고 바를들어갑니다 도마 강타 음... 비슷하군 그럴때는 이제 아무거나로 가서 수호자 슈샹 물약? 나 이거 물약은 안좋아해 물약 안해 살고싶으면 이... 이큐더블유 이큐더블유인데 이더블유큐 이더블유큐 섬마 이더블유큐 섬마 슈렐 요걸 많이 가네 명석한거 명석한거 가고 스킬은 대충 알아 앞에서 딱 해서 이거 스웨인 그랩처럼 앞에 Q로 맞추고 뭐 땡겨오거나 밀거나 하고 그리고 W로 우리편 되게 강하게 해주는데 죽으면은 일시적으로 살고 그... 어시나 킬하면은 그냥... 영구적으로 살고 E가 뭐 이렇게 가는거 이렇게 가는게 있었고 궁이 서로 싸우게 하는거 적군 위주로 싸우게 그리고 내 평타가 레오나 스킬 패시브처럼 내 평타가 스킬 패시브처럼 때리면은 묻어가지고 아군이 때리면은 그거 돼 다 알지 뭐 명석함 슈렐 제국 뭐 이렇게 가나보다 아니지 제국은 그거지 똑같이 신하니까 못하지 어 잠깐만 화면이 잘려요 일단 다 꺼 일단 다 꺼 끄는게 맞아 럭스 어 서포터 아니네 내가 뒤에 따라다니는거 뭐야 이거? 아우씨 징그러워 아 새로운 서포터 장착이에요 아 시가 어떻게 아 땡기는건가 근데 그랩이 되게 길다 평타가 좋은데 어떻게 땡겨 저 저 피큐? 피큐? 아 아 바로 써야되나보다 스윤이처럼 천천히 하면 안되나봐 안되는데 아 클릭을 해야되는구나 아 왜냐하면은 내가 스마트키를 풀어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안해도 돼요 어 평타가 좋은데 아 이렇게 피하고 아 좋아 잘 잘 달달하고 슈퍼 강해지기 슈퍼 강해지기 하면은 공속에 올라갈거야 그치 이거는 아 아 이렇게 가는게 아니네 아군한테는 보호막 적한테는 도나 왜 내릴까 에 저리 쉽네 어 어려운 애는 아니네 어려운 애는 아냐 다른 다른 아 부딪히면 아 부딪히면 아 맞네 부딪히면 아 이거 앞에 막히는구나 찰싹 찰싹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다른 애들한테 맞추면은 기절해 그치? 다른 애들한테 맞추면 어렵네 먹어 못먹으면 내가 먹어줄게 QWR Q3아였나? 피해량이 늘어서 이거 아닌데? 짤짤이 할거면 E 그치? 밀어버리길 수도 있고 나한테도 걸수있나? 아 나한테도 걸수있어 슈퍼 빨라지기 이동속도도 빨라지나? 아니네 아싸 느려지기 어 맞췄다 기절 기절시켰어 방금 맞죠? 히하옹호하이 우오하이 오화하이 슈퍼 빨라지기 아 직각일 때 어차피 다 모릅니다 지금 직각이 딱 좋잖아 그리고 아이오니아 그리고 슈렐리아 그리고 자 이제 알았다 이제 나 이거 이거 장착 완료 1호 보호막 해서 앞으로 부딪치기 나한테 해서 내가 킬먹기 여기까지 먹고 형태먹고 보호막 주고 가서 날려주고 안 맞고 얘는 사거리가 짧아가지고 근접하고 하면 안돼 그지? 근접하고 해야돼 제라스 이런 애한테 좀 안좋아 그치? 아 이거 보좌이냐 보좌 데리고 와 미니언 데리고 올게 못참지 못참아 오케이 이거 때리면은 돈들어와 님대치샘 돈들어옴 내가 이동하면 안되나? 내가 이동하면 안되나? 어이 근데 되게 넓은데? 긴데? 그 그 나미 나미 같다 나미 그치? 나미 아 양복을 입고 있어서 멋있어요 어렵네 어렵다 어려운 어려운 캐릭이다 하나 먹고 이거 이건 안해도 될 것 같아 아 아 뭐야 아 좋은데 이거 날아가 아 보좌이였어 보좌 아 돈이 없네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데 안가 갈까? 아 안가 안가 갈까 그냥 아 안가 안가 이거나 보자 양복이나 보자 멋있어요 양복 아 팔 뭐야 얘 아 기계팔이구나 그치? 그 개처럼 그 그 아케인에 나오는 개처럼 자운식으로 개조했네 개 개 누구들아 레베카였나? 얘 자운사람이지? 그 화공담장이 되게 많은 거라고 알고 있거든? 이거는 싸울때 그냥 거는 거보다는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이동속도도 생기는구나 거는거보다는 죽기 전에 거는게 좋은건가? 안 죽을거 같으면 걸어주고? 아 이게 딜레이가 있네 얘기가 음 우앙 하면서 아 아 씨다 저렇게 되면 어떻게 혼자만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 미녀들이 얘는 그러면 유틸 유틸 서폿이라고 봐야되나? 보호막도 있고 큐를 한번도 눌러야되는게 라인즈는 좀 약하고 한타가 좀 뭐야 총 쏘네 얘 어이! 오우! 들어가 들어가 나한테 나한테 걸기 아 죽어 진짜 죽었네 그 다음 뭐였지 이거 화공부 화공부 아냐? 왕왕왕왕 바쁘다 얘 바쁘다 들어가 봐 아 왜? 나 주사 했는데? 딜레이였나? 레이저는 안 돼 아 근데 죽는 건 괜찮은데 살아나는 건 괜찮아 뭐 싸이온이 여기서 레이저 만든다고 안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 아 가인도 안 살아나? 찌 씨 맘대로 락스 하나 주고 자 레나타 한번 출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찜창맨의 레나타 이거 왜 그래요? 이거 나 게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지도 못하네 부실골들은 랭을 멈춰주세요 찜 아니 아이언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해? 아무튼 이해했어요 Q로 해서 맞춰주기 좀 아이언이 들으면 불쾌합니다 그런 말 하지마서 같이 사는 사회니까 배려하세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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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언이 쓰? 흠 흠 흠 흠 흠 W W W는 그러면은 죽기 전에 3초 3초 동안 죽으면 안돼 아니 죽어야 돼 3초 안에 죽어야 돼 그치? 3초 안에 죽어야 돼 그냥 싸울 때 써요? 근데 쿨이 되게 길던데? 죽어버리면 어떡해 아니 이 버프 기간이 짧다고 이 버프 기간이 그래서 한타 시작할 때 쓰는게 나? 좀 애중가랑 중간쯤에 쓰는게 좋잖아? 좀 애중가랑 초반에는 죽기 전에만 쓰고 중반에는 한타사운부터 막 쓰면 돼 흙 또 다시 포 sleTrude 아 제가 그 펄로oks한테 다섯개 풀었습니다 이모티콘 전에 에전꺼 ㅎ ㅎ 아 5개만 5개만 나 어딨어? 레나타 알았어 나 피딜 또 했는데 나 진짜 서포트 해제 너무 많이 해 지라스 뱀 ㅎ 아니 어차피 안쓸거면 그냥 올려놓는게 낫잖아 그치? ㅎ ㅎ ㅎ ㅎ 아니 꽁차티켓이 껁, 아니 꽁차티콘이 계속쓰니까 이거 웃기네 이거 어? 버렸으면 좀 아까울 뻔? ㅎ ㅎ ㅎ ㅎ 흐흐흫 흐흐흐흫 이것도 움직이는게 있고 안 움직이는게 있는데 안 움직이는게 아마 풀렸을거야 사미라 사미라면은 나 이거 얘 괜찮지 않아 속박 있잖아 레나타 레오나가 싫은가봐 궁은 근데 궁은 속박 아닌데 얘? 얘 속박 이상의 속박 에어본은 그거밖에 없는데? 멈추기? Q에만 터질거 아냐? 셰트! 셰트 셰트면 얘가 낫겠지? 해볼게 오 시가 멋인데? 얘 뭐야? 장군님이잖아 장군님 장군님 스킨 얘 좀 약간 여자 스웨인 같긴 해 땡기고 부딪치고 있잖아 나 스킬좀 볼게요 나 스킬좀 볼게요 아 이 Q구나 이를 먼저 찍네? 왜? 왜 Q를 먼저 안하지? 견제해야되서 견제해야되서 EQ EQ W하고 선마는 EW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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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입을 안 들었네? 나 이제 룬도 볼 줄 알거든? 어 시건방지다는 거야 이거는 음? 난입으로 붙어줘야 되는데 붙을 생각이 없다? 그럼 맞아야겠죠 그쵸? 그리고 마공점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영감에서 마공점으로 쏙 들어오는 거를 조심해야된다 셰트는 셰트는 마공점을 활용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샥 틀어서 합장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지속적으로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 이가 상당히 길다 이제 셰트 서포트 제가 또 할 줄 알죠 셰트 서포트 막 thanks 이게 그냥 여기다 如果 여기다 눌러놓으면은 여기까지 가서 쏘는게 아니고 그냥 쏴버리네? ル 이쯜 아..돈 들어왔나요? 안 들어오고 정장 입어야지 애완동물도 하나 있고 멋있다 얘 약간 그 자운은..자운의 느낌이 있어? 그치? 자운은 좀 간지가 있어요 딱 90년대 그 창작물에 나올 것 같은 그 간지 스팀펑크의 간지 보호막도 한번 씌워줘야겠다 아이 보호막 씌워줘 아이 보호막 어때? 바다가 근데 수호자는 터뜨리지 마라 수호자는 터뜨리지마 곤란해 곤란하니까 공격이 있음 대기지 스팀펑크가 위치 스팀펑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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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펑크를 스팀펑크의 스팀펑크 스팀펑크 개패기 정신없긴 하다 그지? 대놓고 마공중 쓰면 맞아야죠 마공중 쓴다 조심 기절, 기절시키고 지키고 이번에도 지켰다 또 쓴다 아 ㅅㅂ 아깝다 W에, W에 내가 얼탔어 W 써야 된다는 압박 정신없는.. 아깝다 이 압박 랩 아깝다 음 아깝다 아깝다 으 아깝다 아깝다 글쎄 아깝다 아, 내가 잘했으면 됐네. 아쉬워요. 여기 왜있어? 세트랑 붙으면 안좋은데? 세트랑 붙으면 안좋은데? 세트랑 붙으면 안좋은데? 뭐한다는거야? 마공점? 또 마공점 쓰겠죠? 개열받어 뭐야 C가 오우 잘한다 쟤 킹 저격냄새가 좀 나죠? 저격냄새가 좀 나죠? 저격하지마라 세트좋아보인다. 나 세트해야지 세트좋아보인다. 나 세트해야지 안쌋아보인다 저격냄새가 좀 나왔네 다퍼냄새가 좀 나왔네 다퍼냄새 그냥 나왔네 더퍼냄새가 좀 나왔네 다퍼냄새가 좀 나왔네 다퍼냄새가 좀 나왔네 이렇게 조금빛 마이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방하게 당당하게 걷고 자아 아니 이게 또 얘가 또 그 심어잖아 심어 이거 응? 심어 주입이잖아 반지나죠 갱플랑크 아 갱플랑크 좋았는데 우리의 희망이였는데 갱플랑크 안 돼 총을 아 어이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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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이거 내가 만든다 낚았지? 당당하게 한 번 걷고 화가 났쥬? 화가 났쥬? 화가 났쥬? 나 와드 하나 박아줄게 여기 와드 살짝 뒤로가 나 뒤로가 돌아가니까 이따 코스 뱀 죽을듯 이따 이 이 다 미친 당당하게 걷게 당당하게 걷게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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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살리고 죽여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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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ㅈ대로? 아, 유쾌하구요? 킹프를 목목하게 잘하고 있는데? 레나타, 야미 레나타, 야미 사일러시스가 셰트의 궁극기를 강탈해 레나타, 야미 타브로가? 어? 저기있어 레나타, 야미 레나타, 야미 아군이 당했습니다 레나타, 야미 기분좀 풀렸어? 여기 지오가야겠다 아, 기분좀 풀리고 제가 할만한데? 진짜 왜 이렇게 여기까지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이 학살 중입니다 크립이 쇼 흐흐흐흐흐 바로 당당해갖고 짠 오 짠 오 힐라드가 어떻게 해? 이즈리아 왜 안걸렸지 여기?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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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당당하게 걷고 수박통 아주 이쁘고 어 터트려 버렸어 사미라 사미라 아 자꾸 혼자 다녀 쟤는 어 지금 아 아 아 아 ㄷㄷ 예예예예 예예예 예예 예예 예 예 예 예 예 Left , . . . . 삐졌나? 삐졌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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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카탈리나면은 좀 끊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알리스트 하자. 렌나타는 확정이 아니잖아. 가려지면 못하잖아. 과잉 성장할까요? 트런들. 트런들. 트런들이 초가스를 야무지게 잡아먹고. 트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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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해. 트런들. mujer. 브론즈가 한 명 있네요 실버들 노는 자리에 초가스가 얼심가면 터짐 근데 슈바넨은 AP인데? 도박은 지금 태환씨가 전화하고 있어가지고 못해요 그리고 와드 박아놨으니까 굳이 가지마 굳이 가지마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보여주시더만 가정 랩 가정 랩 랩 랩 랩 랩 히힛 자 발동시키고 2랩 게임 조잡고 2랩 게임 왜 쇼 이렇게 잘하? 2랩 게임 내가 잘했으면 땄는데 그치 2랩 게임 아 내가 들어갔다가 조질 것 같아가지고 못들어왔어 2랩 게임 2랩 게임 2랩 게임 조졌네 아군이 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2랩 게임 2랩 게임 2랩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응 엘씨 잘하니까 엘씨 따라가야겠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싸우는게 아니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렉셀이가 엄청 설치죠? 나 지금 열받았어 잘 밟아 도와줘야 돼요? 라인만 좀 푸쉬해주면 되잖아 뭐지? 으 으 으 쭈어쓸 으 뭐야,뭐야,뭐야 근데 따라갔어야 됐나봐 칼살 저거 다 못먹네 좀 맞아줘야 될 것 같은데 쏠까봐 빌드 한번 들렀다 갈게요 왜 집에 안갔어? 렉사이 탑 드세요 드세요 렉사이 탑 쁠니까봐 어? 뭐야? 어? 뭐야? 피 조격 오오오오 loss 어어어어 ㄷㄷ 경찰, 실시! 달려간다! 사력이 클 거라! 누구도 날 막지 못해! 겸상 한 번 해봐! 가자! 도둑을 타게 되었습니다! 발사 ! 공격을 타게 되었습니다. 흡! 또 다른 스피어! 이 에덴의 손으로는 이 에덴의 손으로는 이 에덴의 손으로는 이 에덴의 손으로는 아 좋아요 그만 그만 막아쉬고 그만 그만해 아 요네가 잘 컸네 카타가 좀 못하고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ㄷㄷ 잘하는데 진짜 내가 슈퓨트 잘해? 무빙이 엄청 좋아 요네는 크라킹 가면 안 돼요? 어? ㄷㄷ ~~ 흐흐 어 러니야 돌아와 어 못살리겠잖아 정을 처치했습니다 신났네 신났네 해보기 시작 에이쉬만 시킬께요 에이쉬만 카타만 볼께요 카타만 카타만 볼께요 카타만 볼께요 6시 맞추려고 6시 맞추려고 그랬죠 왜냐면 여기서 끝나면 57분이니까 아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아니 지명 간다고 했는데 그 제목으로 그래서 6시에 꺼야 돼가지고 바꿨죠 자 잘 빨아들였죠 10줄 까구요 20점 오르고 10점 깎이니까 음 나쁘지 않습니다